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사막의 요치원의 개그맨 조지윤입니다. 아시죠? 쌍칼? 인라인 스키 동호회 여러분들 그리고 같이 함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 기원을 하겠고요. 또 이제 스키철이 왔습니다. 여러분들 또 아주 재밌게 전국 갑질으로 퍼지셔서 스키도 즐기시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실 텐데 또 보니까 인라인 스키 새로운 장비가 나왔어요. 딱 보시기에도 어떻습니까? 이봐. 아주 미끄네. 저도 하나 주신대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장비로 새로운 스키의 문화를 또 개척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. 모두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. 화이팅!